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건 아버지 생신날이셨어요. 그날 아침에 다같이 촛불을 불고 아버지는 학교에 가셨죠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. 여보 학교 잘 다녀오세요. 일찍 오세요. 근데 그날 아버지는 학교에 가지 않으셨나봐요. 일찍 오세요. 일찍 오세요.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아버지가 버스에 오르시는 걸 동네 아저씨가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니네 아버지 무슨 일인 거 아니야? 내가 그날 아침에 분명히 봤어 니 아버지가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로 떠나던 것은 말이야 이상한 일이야 자식들을 넷이나 남겨놓고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어디로 간 걸까? 유승야 부지 유승야 부지 유승희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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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우리 이역성이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. 아이고 미쳤어.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아.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아. 그게 끝이에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